나와 근데 엄마는 물 뿌릴거다? 나와 오냐 오냐 멀쩡한 데서 놀고 있어 갱아지 풀 줄까? 엄마한테 침 잔뜩 묻혀 놓고 참외 참외씨 참외씨 참외가 이렇게 많이 자란거 짜잔 수박질이 딱 4알 심었는데 4알 심은 것 중에 이렇게 자랐어요 하나가 파는 밑 꼬디리만 심어놓은거는 잘 안자랍니다 이 시간에 물을 뿌려야지 좀 들덮고 밤에 뿌리면 엄마는 수증기래요 수증기때문에 엄청 넣어서 수증기때문에 엄청 넣어서 수증기때문에 엄청 넣어서 복동아 엄마가 옥상에 물 뿌리면 비가 올까 왜? 꼭 비가 자주 오니까 차는 용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노인모신 문 닫아 놓은거 문 닫아 놓은거 여름철에 더우니 이빵 이 봄동이 신났네 혼자 신났어 보기만 안해 진짜 잘하는게 아이고 하하하하 아빠랑 놀고있어 아빠랑 놀고있어 응 반드시 왼손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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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간식에 반영을 돌리면 잘잡는거 똑똑한 놈 왼손잡이 왼손잡이 진짜? 왜 술도 안해? 진짜? 왜 술도 안해? 아이씨 아이씨 다행히 아이씨 어이씨 고기 고기